예민재빈 티셔츠 도가나...둘 데도 없어 집을 만들어야 돼 그냥 보관함도 안되냐? 아 좁아 진짜 집 지워야돼 아쿠아리문도 만들 수 있네 오 구급상자 제작기? 구급상자 계속 만들어지는거구나 구급상자 써야지 어디있는거 알았고 어? 여기 아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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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對對 손에 진전이 없네, 진전이 없어 왕쩌봐라 잠시만요 지영을 보는 건가? 지영이 어떻게 생겼지? 지영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? 지영이 어떻게 해야 되나? 지영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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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왔다하느라 힘들어 죽었네 간섭통 큰 거를 좀 필요한데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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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간이 이렇게 장수할 수 있다니 더 이상 가면 안되겠다 선수가 없다 아.. 선수통이 너무 작아 죽겄다 죽겄어 아.. 죽겠어 선수 없어 선수 없어 정신이 아득해지고 있네 와..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어 아.. 물고기 잡아 또 물 마셔야 돼 아아.. 정말 씨 돌도 못 캐는데 밥 먹어야 되잖아 이따 밥 먼저 먹자 아.. 물 물 물 물 아.. 아.. 두 개밖에 못 참아 너무해 토지품 너무 짜증나 나무소 뭘로 하지? 나무소 뭘로 하지? 일단 먹읍시다 이거 만들 거 없나? 필요 없는 게 없네 덮고 파이프 펌프에서 숨 쉴 공기를 이송시킬 수 있는 파이프 펌프? 펌프가 뭔데? 이거? 여기? 이런 거 만들어볼까? 몇 개다 시켜먹을까? 가까이 해석 되는 거겠지? 여기가 한참 간축 안으로는 왼쪽 왼쪽 침 눈빛 아 넌 넌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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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어? 아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구나 쇠들아لا 날씨가 너무 좋아한 일 날씨가 너무 좋아한 것 같아요 그냥 이 programmes 이거 어떻게 쓰는지? 연결은 했는데 뭔가 이상한데? 이게 아닌 것 같은데? 일단 만들어 놔 납부하기가 진짜 하나를 별 따기네 납부하기가 진짜 하나를 줄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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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좁아 죽겠네. 안녕. 내가 저기다 버려가지고. 안 먹어야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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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이 진짜 많긴 한데 내가 필요한 게 없다. 물고기나 잡고 가야겠구만. 또 밥 먹어야 돼. 납 하나 못 잡았는데. 아, 진짜 심각하다. 나도 이렇게 안 준다고? 안 돼! 이 정도면 물 다 고충하겠지. 수고기 고키 됐지? 아 됐다 물 하나 더 먹어도 또 만들어났네 아 진짜 빠르네 아 정확한 유리는 걱정 안촤어 나머지가 문제네? 나머지가 문제네? 나 어디서는 거였냐고 나 그런 거 안 꼈어야겠네 널 어딨어? 라디오 왔으려나? 나머지 문제네 나머지 문제네 나머지 문제네 나머지 문제네 전랭이 다 깨서 없나 보다 나갔다 들어오면 또 생기나? 나머지 문제네 여기저기 가볼까? 멀리 가볼까? 돌이다! 도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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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까먹었다 앞쪽 어디서 봤는데 아 깜짝이야 놀래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죽여버려 와 피 엄청 많이 달아 엄마 지금 바빠요 매달리지마 아저씨 잠깐만 귀여워 잘꺼에요 아저씨 아이고 불편해 됐어? 아저씨 깊게는 거짓말인데 딴 데는 거짓말 내가 너한테 피해 안줬잖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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